그리고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앞에 있던 우리 암기코드 한번 살짝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전에 풀었던 계산문제 다시 풀어본다는 거 이거 매주 반복하시면 금방 좋아질 거니까 학원에 왔을 때 먼저 준비 과정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금방 좋아질 거니까 우리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2주차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총론 잠깐 앞부분을 배웠고 잠깐 오리엔테이션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좀 점검하면 우리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잘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복습할 때 이제 1차 과정은 1, 2, 3대에 2시간 이상 복습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읽고 스스로 정리해야 돼요 스마트 학교론 개념세에 있는 단어들은 사실 가장 중요하고 빠트릴 수 없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압축 정리한 거니까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스스로 정리하고 그리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언제나 마지막에 문제풀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념세에 있는 문제하고 확인학습 문제 열 문제 있죠 이걸 꼭 풀어가지고 100%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수업 전에 항상 계산문제 한 15분 정도 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계산문제 풀어보고 전에 공부했던 암기 코드 한번 읽어본다는 거 이거 꼭 여러 번 반복하시고 밴드 활용하시면 좋을 거다라는 거 이번 주에는 세법하죠 세법 이성훈 교수님이 심기일전 할 거니까 3시부터 참여하시면 도움 많이 받을 거예요 자 보죠 이제 개념서 19페이지 토지의 특성 보죠 토지의 특성 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나중에 감정평가까지 다 배운 다음에 총정리가 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만 우리 1, 2월 달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심기일전 때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긴 해요 자 토지의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어떤 성질이 있는지 보죠 토지의 성질 자 일단 우리의 일본에서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있는데 자연적이라고 한다면 지구가 탄생할 때 토지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타고나는 성질을 자연적 성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토지 자체가 지니고 있는 선천적이고 절대적인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무조건 해당되는 특별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그래서 선천적이고 절대적인 토지의 특성으로 자 중요한 건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연적 특성의 중요한 건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리적이라고 하면 지난주에 어떻게 배웠을까요 물리적 눈에 보이는 모습이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연적 특성이 네 가지가 있는데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뭐 계속 나올 거니까 앞글자에 부부연계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부동성 단어 뜻은 알아야 돼요 자 움직일 동자니까 움직이지 않는다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비이동성 자 비동성 그러면 눈에 보이는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죠 물리적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이걸 부동성, 비이동성이라고 하고 자 부중성은 증가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비생산성이라고도 해요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토지양이 증가되지 않는다를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영속성은 영혼이 계속 간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를 얘기해요 그럼 없어진다를 우리가 소모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얘를 비소모성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 감가가 일어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토지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자 개별성은 같은 게 없더라 같은 게 없다고 다 개별적이니까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가 완전한 대체가 안 된다 이걸 비대체성이라고 얘기해요 비대체성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 완벽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자 이 네 개의 성질의 단어 뜻이 움직이지 않는다 만들지 못한다 없어지지 않는다 같은 게 없다 개별적이다 이걸 이제 물리적 성질로 해석한다면 물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다 자 물리적으로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눈에 보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예외는 없어요 모두 다 토지는 이 부부 연계에 예외 없이 다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보죠 자 첫 번째 우리 부동성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 부부 연계를 한번 먼저 보면 부동성의 비이동성 물리적 위치가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자 부중성 만들지 못한다 비생산성 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자 영속성 소모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가 배제된다는 건 배제시킨다 적용되지 않게 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감가상각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개별성 자 비대체성 같은 게 없으니까 대체하지 못한다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부부 연계는 물리적 성질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고 자 그러면 이 성질과 관련된 파생된 현상을 한번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자 부동성 먼저 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할 때 동산은 움직이는 자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니까 부동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첫 번째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지역화 국지화 이게 이제 학기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지역화 국지화 이 지역화는 지역마다 다르다를 얘기해요 지역마다 다르다 국지화는 지역에 국한된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만 나타나니까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이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로 봐도 괜찮아요 지역화 국지화 이 지자가 지역할 때 지자예요 자 이 얘기는 중요한 건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가 중요한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30평 아파트가 서울에 있냐 저기 부산에 있냐 김포에 있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다 서울과 김포의 부동산 시장도 경기가 다르다 수요 공급의 정도도 다르다 다 지역마다 다르다를 지역화 국지화라 그래요 자 이런 성질은 부동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토지는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토지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기 시골은 토지를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서 토지는 살려는 사람이 많죠 만약에 저쪽에서 토지가 남고 서울은 부족하다라면 남는 토지를 이쪽에 옮겨갈 수 있다라면 수요 공급의 정도가 더 군일하게 지역마다 균일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남는 토지는 항상 남아져 있고 그 지역에 항상 모자란 지역은 토지가 항상 모자라요 남는 토지를 옮길 수가 없다 보니까 서울은 토지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가격이 높아질 수 있고 지역은 토지가 남으니까 가격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성질은 부동성 때문이에요 남는 토지를 지역마다 옮겨다닐 수 없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토지가 모자라고 어떤 지역에서는 토지가 남게 돼서 토지의 수요 공급 정도가 다 다르게 나타나서 지역마다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예도 있어요 난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찾아서 질문하면 제가 여러 예로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부동성에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언제나 부동성과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감정평가인데 감정평가할 때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걸 해요 먼저 그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건 맞죠 똑같은 30평 아파트라도 저기 시골에 있냐 서울에 있냐 김포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니까 먼저 지역을 분석해야 돼요 이걸 지역 분석이라고 해요 어찌 되거나 지역 분석과 관련 있는 것도 부동성이에요 지역이란 말 나오면 부동성 외부 효과의 발생에 근거가 된다 외부 효과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달라지는 걸 외부 효과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옆에 만약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왔다고 해보죠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여기 영향을 받겠네요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토지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겠죠 이걸 외부 효과가 나타났다 나쁜 영향을 부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이때 중요한 건 이 토지가 쓰레기 매립지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떼어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런데 이거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옆에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이걸 외부 효과라 그래요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무조건 옆에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데 좋은 영향이면 정의 외부 효과 나쁜 영향이면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해요 우리 외부 효과 11월 12월 달에 배웠어요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사회적인 이기주의 현상을 뭐라 그래요 좋은 거니까 와주세요 플리즈 이렇게 했었어요 무슨 현상? 핀피 현상 나쁜 영향을 받으면 안 돼 나 님마이백 야드라고 하면서 님비 현상이라고 했었죠 기억해놔야 되고 어쨌든 외부 효과 발생하는 근거는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이웃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임장활동의 근거가 된다 우리가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면 부동산을 가져와서 보거나 보여줄 수가 없어요 직접 사람이 부동산 있는 곳에 가야죠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토지 정보를 알려면 사람이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통해서 부동산의 정보를 안아내야 돼요 그래서 임장활동이 필요한 근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가치로 거래가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래할 때 확실한 거래는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 게 확실한 거래예요 그럼 동산은 움직이니까 물건을 주고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토지를 건네주고 돈 받을 수가 없죠 그럼 토지는 가만히 있고 토지를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래할 때는 뭐만 이전시켜서 물건을 이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물건을 이전시켜서 점유를 이전시키지 못하고 등기부에 있는 뭐만 이전시키는 거예요 소유권만 이전해서 거래가 일어난다 그래서 좀 더 불완전한 거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아무나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나 건들지 못하게 법적으로 등기법상으로 딱 규정을 해놨고 부동산,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를 건네주지 못하다 보니까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만 이전하는 걸로 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동성 가장 중요한 건 물리적 위치가 눈에 보이는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물리적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근거 움직이는 자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 지역마다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지역화, 국지화를 일으킨다 어떤 지역은 토지가 남고 어떤 지역은 토지가 부족한데 남는 토지를 옮겨갈 수 없다 보니까 지역마다 다른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른 걸 지역화, 국지화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웃한 환경 영향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받으려면 떼어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의 근거, 외부 효과의 발생 근거가 되고 현장에 임하는 활동으로 부동산을 알아내야 돼요 부동산 정보를 사람이 직접 가야죠 자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물건을 직접 건네줄 수 없고 소유권의 이전으로만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역시 움직이지 않아서 부동성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머릿속에 좀 이해하면서 이제 암기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부중성 보죠 부중성 자 만들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건 눈에 보이는 토지를 만들지 못한다예요 눈에 보이는 토지 양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순수한 토지 양을 늘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는 만들 수가 없다 토지 생산이 불가능하다 생산이 불가능하니까 생산과 관련된 법칙으로 토지를 설명할 수는 없겠네요 토지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생산비 법칙 이런 게 들어맞지 않아요 만들 수 없다 자 만들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될 건데 자 만들 수 없으니까 토지가 희소할 거고 희소하니까 유한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만들지 못해서 희소하다 자 그러면 희소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차지하려고 수요자가 경쟁을 해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걸 입지 경쟁이라 그래요 만들 수 없어서 희소하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한다 자 그러면 땅값이 어때져요? 비싸지겠죠? 지대도 비싸져요 지대가 비싸진다는 걸 지대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해요 지대는 토지임대료를 지대라 그래요 토지의 사용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의 사용 대가 지대라고 얘기해요 지가가 비싸지니까 토지임대료도 비싸진다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좀 더 중요하게 달아볼 거예요 만들지 못해서 지대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럼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이용할 때 좁은 땅을 집중적으로 이용할 거예요 이 좁은 땅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걸 집약적 이용한다 집약화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집약화하면 우리가 토지를 개발한다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건 지난 시간에 농사 짓는 걸 개발이라 하지 않았어요 어떤 걸 개발이냐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라고 하죠 택지로 조성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해서 이걸 분양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걸 부동산 개발이라 그래요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은 개발 제한구역 옛날에 그린벨트라고 그랬어요 개발을 제한한다죠 제한할 때 개발을 제한한대요 그럼 더 이상 건물 짓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토지를 개발해서 우리가 이용할 때는 고층화시키거나 입체화시키겠네요 집약적 이용한다는 건 건물이 높아진다는 거라 깊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입체라는 건 우리가 삼천공간 얘기했죠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 지하까지 이용하는 거죠 건물 지을 때 위로만 짓지 않고 위로 높게 아래로 깊게 이렇게 지면 우리가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고층화시켰다 이것도 집약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체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쭉 4번까지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돼요 만들지 못하니까 토지가 희소하고 귀하고 그래서 서로 차지하려고 수요자가 경쟁한다 그럼 땅값이 비싸지고 토지 임대료도 비싸진다 그러면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나중에 외곽같이 외곽은 지가가 낮을 거예요 그럼 땅을 좀 넓게 이용할 수 있겠죠 도심 토지는 집약적 이용을 할 거고 건물 지을 때 높게 지을 거고 땅값이 비싸니까 외곽은 지가가 낮으니까 얘를 반대로 이용할 거예요 땅을 넓게 이용하겠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방적 이용이라 그래요 조방적 이용 조방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집약화의 반대는 조방화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개발관리론에서 좀 더 배울 거고 5번에 보니까 토지의 최유요이용 근거 토지의 공개념 도입의 근거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 새롭게 부정성의 문제가 나오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토지를 최유요이용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배울 때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네 가지를 배웠어요 능률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최우선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 잘하자라는 거죠 능률화시키자 잘하자 소유활동을 잘하자는 건 최유요이용하고 거래활동을 잘하는 건 질서확립을 지도이념으로 삼는다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배웠죠 어쨌든 잘하는 건데 일반 원칙 능률성이 중요하니까 근데 최유요이용을 해야 되는 근거를 부부 연계 중에 가장 관련된 근거를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만들지 못하니까 귀한 땅이에요 귀한 땅이다 보니까 네가 토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지 말고 귀한 땅을 운 좋게 차지했으니까 가장 토지에 최고, 최선의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중성 때문에 최유요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공개념은 공짜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에요 공익을 우선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개인 권리보다 개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더라도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더라도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에는 개인 권리보다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있다 이런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필요해요 정부의 정책을 펼칠 때 필요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지역에 주택이 부족해서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때 그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못 지을 거냐라고 고민했을 때 그렇지 않죠 정부는 어떤 걸 발표하냐면 수용이라는 걸 통해서 그 개인 땅을 강제로 사들여서 정부가 그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요 그러면 그 개인 소지 소유자가 나는 정부에게 안 팔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용 발표하면 무조건 정부에게 팔아야 돼요 이건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안 팔고 싶은데 정부가 강제로 사들이는 거예요 돈 주고 내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그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지어야 되겠다 이때 정부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토지에는 개인 권리보다 개인 권리를 좀 제한하면서도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정부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주려고 한다 보니까 개인 권리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토지 정책을 펼칠 때는 개인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제한할 수 있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 권리를 제한하는 걸 토지 공개념이라 그래요 이 공개념이 필요한 건 뭐냐면 땅을 만들 수 있었다면 정부가 만들어서 해야 돼요 개인 권리 침해하지 않고 그런데 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정부가 토지에 대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정부의 땅 같은 게 필요하죠 이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다면 개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면서 공익을 우선하면서 우선하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토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토지의 공개념에 명시되어 있다 개인 권리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개인 권리 제한받을 수 있어요 토지 소유권자가 제한받거나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이 토지의 공개념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고 했을 때 만들지 못하니까 이게 생겨난 거예요 만들 수 있었으면 정부가 만들어서 했을 거예요 이해될까요? 안 돼도 자주 들어보면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찾아서 질문하면 제가 다양한 예로 설명을 할 거예요 만들 수 있었으면 정부가 개인 권리 침해하지 않고 정부가 만들어서 정책을 펼쳤을 텐데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생겨나요 공익을 위해서 개인 권리 침해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만들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토지의 공개념이라 그래요 얘가 아직 우리 시험 문제에 명확한 답으로 한 번도 정확히 나오지가 않았어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최유요이용과 토지 공개념의 도입 근거가 된다 여기 아래 보니까 조성지, 매립지 이렇게 나왔는데 만들 수 없다 그랬는데 매립지라는 건 바다를 이렇게 물을 막아서 땅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땅을 만든 거 아닌가요? 바다를 땅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매립지 조성지는 부중성의 예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만든 게 아니다 만들 수 없는 게 예외다 라고 예외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중성의 예외라는 말은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가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이해되죠? 이걸 직접 해석하면 좀 어려워요 그냥 부중성의 예외는 있다 없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중성 예외 없다 이건 만든 게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중성의 예외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만든 게 아니라 물 아래 땅이 있었죠? 원래 물 아래 땅이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물이 있어서 이용을 못했던 걸 물을 막아서 이용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꾼 거예요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없는 땅을 이용할 수 있게 바꾼 거죠 쓸 수 있는 땅을 늘렸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땅을 만든 게 아니라 부중성의 예외가 아니라 원래 있던 땅을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꾼 거예요 이런 걸 용도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을 늘렸다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을 늘렸다를 용도적 공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눈에 보이는 걸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요 부부 연계의 예외는 없어요 표정들이 썩 제가 어쨌든 매립지는 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있는 땅을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을 늘린 거예요 이런 걸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 그래요 영속성 없어지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가 배제된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요즘 최근에 32에 33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영속성에서는 감가상각이 배제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감가상각이나 물리적 감가는 뭐냐면 마모나 파손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죠? 마모된 거 파손된 거 금간 거 노화된 거 무너진 거 이런 것들 눈에 보여요 마모 파손에 의해서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물론 감가상각을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회계 때 사용하는 건데 일단은 감가상각이나 물리적 감가는 마모 파손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는 마모 파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거예요 토지는 마모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를 전제로 한 어떤 이론도 여기에 재생산 이론 들어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는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가 중요한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한다 이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을 얘기해요 임대료 수입을 소득이득이라고 이걸 다른 말로 사용이 우리가 토지를 사용할 때 이익이 발생하는데 토지 임대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본이득은 뭐냐면 처분할 때 얻는 이익인데 처분할 때 얻는 이익은 가치가 올라간 만큼이에요 가치 상승분 만큼의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영속성 때문이에요 얘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보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5억 주고 토지를 샀어요 사서 이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보유하고 있다가 여기에 8억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 토지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머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고 했을 때 임대내주고 임대료 수입 벌 수 있죠 이게 내가 5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총 임대료 수입을 임대료 수입을 1억을 벌었다고 해보죠 이 임대료 수입을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소득이득이라 그래요 외워야 돼 이 단어 소득이득 임대료 수입을 소득이득이라 한다 이때 5억 주고 샀는데 8억에 팔았어요 그럼 이때 3억을 또 얻을 수 있겠죠 이 3억을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면 5억짜리가 8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치가 얼마 올랐다? 3억이 올랐죠 가치가 올라간 만큼의 가치 상승분 만큼의 3억의 이익을 얻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학문적으로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면 언제나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더라 이게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임대료 수입과 처분했을 때 가치 상승분 만큼의 두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더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토지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니까 나머지 조건만 갖춰졌다라면 임대료 수입이 보장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임대료 수입을 벌 수 있고 이때 8억이라는 가치가 부여되어서 8억이라는 가치가 부여되어야 얘가 5억 주고 샀는데 이때 8억이라는 가치가 인정받아야 3억만큼의 이익을 얻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어떤 내가 가치라는 건 쓸모있는 정도 경제적 가치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토지가 가치가 높게 부여되려면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어야 돼요? 아니면 미래에 많이 돈을 벌어야 돼요? 과거에 아무리 많이 돈을 벌었어도 미래에 돈을 하나도 못 벌 거라고 예상되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에 돈을 못 벌었더라도 미래에 돈을 엄청 많이 벌겠다고 예상되면 가치가 높은 거예요 결국 가치는 미래에 대한 수익을 수익이 예상되었을 때 이걸 현재 값으로 당겨왔을 때 가치가 얼마나 높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미래 수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8억이라는 가치가 부여되려면 만약에 처분한 다음에 토지가 없어져 버릴 거야 그러면 8억이라는 가치가 부여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원일 수도 있어요 바로 없어진다면 그런데 이때 8억이라는 가치가 부여됐다는 건 미래에도 토지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이 계속될 거다라는 이렇게 보장이 돼 있어요 이걸 무슨 성이라고 하냐면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미래에도 수익이 분명히 있을 거야 즉 영속성 때문에 미래도 돈 벌 수 있을 거야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당겨와서 현재 값으로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미래 돈을 얼마 많이 벌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돼서 8억이라는 가치가 부여되어서 얘와 얘의 차이만큼의 자본이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아서 임대료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고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미래 수익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가치가 부여되어서 자본이득이라는 가치 상승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속성에 이런 말이 이제 나와요 미래 수익을 보장한다 장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게 영속성이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치를 만들어 주는 게 이게 영속성이에요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배울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많이 벌 거라고 예상돼야 가치가 높은 거예요 가치가 부여되는 건 미래 수익에 의해서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자 가치가 부여되는 것도 영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영속성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아서 임대료 수익이 보장되는 거고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자본이득 가치가 부여되어서 자본이득 가치 상승만큼 얻을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미래 수익의 근거가 된다 토지는 언제나 미래 수익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미래 수익이 근거가 되어서 가치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가치의 근거예요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 가치의 정의가 중요해요 가치는 이렇게 얘기해요 장래 원래는 편익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직 우리 편익이라는 말보다는 수익이라고 해보죠 장래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이걸 가치라고 얘기해요 장래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이걸 가치라고 해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너무 중요한 정의고 부동산의 가치가 뭐냐 장래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 땡겨온 값을 이걸 가치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외울 거예요 장래 수익에 의해서 가치가 부여되는 거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먼 미래까지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익만 취해서 바로 앞날에 의해서 토지를 잘못 개발 관리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먼 미래까지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 뒤까지 우리가 예상하면서 토지를 잘 개발 관리해야 된다 이걸 장기적 배려해야 된다 그러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보존력이 우수하죠 옛날 부자 사람들은 건물보다 땅에 투자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대대손손 가치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가치보존력이 우수하고 임대료 수익을 벌게 해주니까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키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토지를 거래할 때는 거래할 때 새 걸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쓰던 걸 거래하는 거예요 이 쓰던 걸 중고라 그러고 이걸 학문에서는 재고라고 얘기해요 재고 시장을 발달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속성이 좀 어렵지만 시험 문제는 사실 얘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더 구체적인 건 차차 배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 눈에 보이는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마모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비소모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모되지 않는다 마모 파손이 일어나지 않아서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없다 소모를 전제를 배제시킨다 적용되지 않게 한다 영속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아서 임대료 수익 소득 이득을 벌 수 있고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미래 수익이 보장되어서 가치가 부여되어서 처음 샀을 때 가치와 처분했을 때 가치 차이만큼의 가치 상승분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자본 이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항상 동시에 얻을 수 있게 하는 거 영속성 없어지지 않으니까 먼 미래까지 배려해야 돼요 토지를 개발 관리할 때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고 임대료 수익을 벌게 해주니까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키고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쓰던 걸 자꾸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중고시장, 재고시장을 발달시킨다 토지는 재고밖에 없는 거죠 없어지지 않으니까 영속성에 대한 얘기였고 마지막에 개별성 보죠 같은 게 없다 개별성이에요 다 개별적이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니까 눈에 보이는 똑같은 토지가 없어요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다 물리적 성질은 불가능하다 불변하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고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된다 적용되지 않게 한다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모두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물일가 법칙이에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같은 게 없다 보니까 한 종류의 물건이 하나의 가격으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는 건 우리 배웠어요 어디에서만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는 건 어떤 시장에서만 알겠어요 일단 넘어갈게요 나중에 배울 때 다시 한 종류의 물건이 하나의 가격으로 똑같다는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되는 건 재화가 동질하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적용돼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뭐였어요 아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 다, 정, 동, 진이라고 이런 거 배웠죠 동자가 재화의 동질성이죠 모든 재화가 똑같다 보니까 일물일가 법칙이 동질하니까 야,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이 되라고 얘기했던 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실제로 없는 시장이고 이상적인 시장이죠 여기서만 적용되는 거고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연히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게 없으니까 같은 게 없다를 무슨성? 개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 묶는 걸 표준화라 그래요 표준화가 어렵다 같은 게 없으니까 같은 것끼리 묶기가 어려워요 같은 것끼리 묶어야 조직을 만들 수 있는데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표준화가 어렵고 조직화도 어렵다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새롭게 문제가 나온다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가장 많이 어렵게 되는 지문이에요 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개별성이에요 이걸 가능하면 외워야 돼요 정보 얘기 나오면 개별성 부동산은 정보를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이게 개별성 때문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같은 게 없다 그랬어요 토지가 옆에 토지가 5억 정도래요 그러면 이웃한 토지는 면적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5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죠? 비슷할 수는 있지만 5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얘는 토지가 모래가 많이 섞였는데 얘는 흙이 많고 여기는 나무가 옆에 있었는데 여기는 나무가 없고 여기는 도로가 옆에 있는데 여기는 도로가 없고 얘는 평평한데 얘는 좀 높이가 높아져 있고 경사가 져 있고 다른 요인이 무수히 많아요 이런 걸 다른 요인들을 개별 요인이라고 개별성에 의해서 다른 것이 너무 많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일일이 찾아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전문가 감정평가사가 필요한 거예요 개별적인 요인이 개별성에 의해서 너무 많아요 다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렵다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개별성에 의해서 부동산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 이 부동산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를 이렇게 표현해요 정보가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정보가 숨겨져 있어요 정보 알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수요 공급자가 거래를 할 때 사고 팔고 할 때 누구는 많이 알고 누구는 조금 알고 거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정보를 알기 어렵다 보니까 파는 사람은 정보를 많이 알고 사는 사람은 정보를 좀 많이 모르고 거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정보가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예를 들면 수요자는 여만큼 알고 공급자는 정보를 여만큼 알고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면 많이 아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이렇게 정보가 비대칭하면 서로 불합리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알기가 어렵다를 정보가 숨겨져 있다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가 토지를 거래할 때 정보를 똑같이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이걸 정보의 불안전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정보가 불안전하다 완전하지 않고 불안전하다 불완전성이라고 얘기하고 부동산에는 공시제도가 있어요 공시제도 있어요 공시제도가 뭐예요 등기 등록제도죠 등기 등록제도가 공시제도예요 공시라는 뜻은 알려주는 제도죠 부동산은 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등기 등록제도 그 뒤에 또 공시제도가 많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가 많은데 정부를 이렇게 정부가 알려주는 제도를 취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정보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숨겨져 있다는 건 개별적인 요인 개별성에 의해서 다른 요인이 너무 많아서 이걸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게 정보가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제도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개별성 나오면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꼭 명심해서 잘 기억해놔야 돼요 여기까지 해서 부부 연계를 봤어요 4개를 봤고 다시 한 번 우리 잠깐 정리해보죠 여기 있는 건 이제 가능하고 외워야 돼요 복습하고 외워야 된다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물리적 성질은 다 불변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지역마다 다르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역과 국지와의 근거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변화될 수 있는 외부 효과의 근거가 된다 임장활동해야 된다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야 된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건을 직접 넘겨주고 돈 받을 수가 없다 소유권만 이전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건 땅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건네줄 수 없으니까 소유권만 이전시켜서 거래 일어난다 부동성에 대한 내용이었고 만들 수 없어서 눈에 보이는 토지를 만들 수 없다 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희소하고 희소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한다 경쟁을 해요 그러면 땅값이 비싸지고 지대도 높아지겠네요 그러니까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할 거예요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이때 토지를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되는 근거가 뭐야 라고 얘기할 때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이니까 네가 운 좋게 토지를 차지했으면 가장 좋은 이용해야 돼 만들 수 없어서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공개념의 도입에 근거가 된대요 땅을 만들 수가 없는데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는 정부가 필요한 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 수 있었으면 정부가 만들어서 했을 건데 만들 수 없다 보니까 토지 소유권의 개인 권리를 침해하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 권리 침해하는 걸 토지 공개념이라 그래요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정부가 토지 정책을 필요할 땐 토지가 필요해요 그때 개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면서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제한하는 걸 토지 공개념이라고 한다는 거 공개념 도입에 근거가 된 거고 없어지지 않아서 마모 파손이 일어나지 않아요 소모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모를 전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모 전제가 불가능하다 토지 임대료 소득 이득과 처분했을 때의 가치 상승분 만큼의 차이 자본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고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하고 먼 미래까지 배려해야 되고 가치가 오랫동안 보존될 거고 소득 이득을 만들게 하니까 임대차 시장 발달시키고 쓰던 걸 자꾸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쓰던 걸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재고 시장 발달시키고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미래의 수익이 보장되고 이걸 통해서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가치의 근거도 마련해 준다 같은 게 없어서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 대체가 불가능해요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고 일물일가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것끼리 묶는 표준화도 어렵고 조직화도 어렵다 같은 게 없어서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다른 요인들을 다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렵다가 정보를 알아내기 어렵다 이걸 정보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 거래할 때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정부의 비대칭성 자 이만큼 왜 어떤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한번 채워봐요 부동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B자를 집어넣어서 비이동성이라고 하죠 여기에 비이동성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는 건 물리적 위치가 불변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걸 뭐라고 한다 지역화, 국지화 그 다음에 외부 효과의 발생 근거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부중성을 다른 말로 비생산성 만들지 못한다 비생산성 그럼 여기서 뭐가 불가능하냐면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눈에 보이는 토지양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자 만들 수 없어서 수요자가 차지하려고 하니까 땅값이 비싼다 지가고 지대가 높아진다 지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한다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자 두 개의 근거가 되는데 가장 잘 이용해야 된다 최유요 이용의 근거 자 공익을 위해서 개인 권리 침해할 수 있다 토지 공개념 공개념의 근거가 된다 자 영속성은 뭐가 안된다 소모가 안된다 비소모성 그럼 여기에 감가상각이 배제되고 물리적 감가가 배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사용이익을 우리가 토지 임대료라고 그래요 임대료 수임 이걸 학문적으로 뭐라고 한다 소득이득 자 처분할 때 이익은 가치상승분만큼을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자본이득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자 임대차 시장과 자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쓰던 걸 거래할 수 있죠 이걸 재고시장 장래 수익이 보장돼서 장래 수익을 현재로 땡겨온 걸 뭐라고 한다 가치라고 얘기해요 가치를 부여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개별성은 같은 게 없으니까 대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대체성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일물일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배제시킨다라고 얘기해요 배제된다 자 표준화가 안 되는 거죠 비표준화 비조직화 그 다음에 정보를 알기 어려운 성질은 개별성이에요 다르다 보니까 다른 요인들이 많아서 각각 다른 요인들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정보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정보의 비공개성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정도만 집에 가서 복습하고 정리해놓으면 1년 동안 이제 뭐 1년 동안은 아니지만 한 5월달 넘어갈 때까지 충분히 정리되는 거니까 한번 일단 기본적인 건 잘 정리해놓고 자 인문적 특성 한번 보죠 우리가 방금 배운 건 자연적 특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자연적 특성이고 인문적 특성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토지를 이용할 때 나타나는 성질을 인문적 성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토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변할 수 있는 성질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걸 인문적 특성이라 그러고 인간이 토지를 이용하면서 나타나는 토지의 후천적인 특성이래요 변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가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는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였어요 그런데 얘는 경제적 용도적 성질이 변할 수 있다 해요 두 개가 달라졌어요 아까 우리가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였고 얘는 경제적 또는 용도적 성질이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또 차이예요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인문적 특성은 경제적 성질은 변할 수 있다를 얘기하고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병합 분할 가능성, 고가성 등등이 있어요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병합 분할 가능성 이게 인문적 특성이에요 인문적 특성 한번 보죠 세 가지 물론 더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세 가지니까 세 가지만 좀 따져보면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 용도는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용도가 다양하다 그래서 이 내용 보죠 핵심 먼저 보면 우리가 부중성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이 세 개가 연결돼야 돼요 자연적 특성인 부부 연계인 부중성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공급, 눈에 보이는 토지 양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용도가 딱 토지가 한 가지라면 바꿀 수가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용도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죠 용도가 다양해서 용도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 용도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쓰지 못했던 토지를 쓸 수 있게 용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쓸 수 있는 땅은 늘어날 수 있죠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아까 물 아래 땅이 있었는데 물이 있어서 사용을 못했어 그래서 용도가 사용할 수 없는 용도였어요 이걸 물을 막아서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꾼 거죠 이건 쓸 수 있는 용도로 바꾼 거예요 쓸 수 있는 땅을 늘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 그래요 얘는 가능하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물리적 공급 나오면 불가능이 나와야 되고 경제적 용도적 공급 나오면 가능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때 물리적 공급과 관련된 건 자연적 특성, 부중성 나와야 되고 용도적, 경제적 공급 나오는 건 용도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 용도가 한 가지라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없는 용도를 쓸 수 있는 용도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은 넓힐 수 있다 쓸 수 있는 땅은 늘릴 수 있다 이걸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조성지, 매립지, 산지계가 이게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의 예예요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쓸 수 없었던 땅을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꾼 거 용도 전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도 보죠 중요한 거 먼저 보면 위치는 변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 위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부동성에 의해서 물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보니까 부동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위치는 불변이다 아까 물리적 성지는 변하지 않는다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에 의해서 물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치의 가변성에 의해서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경제적 위치는 뭐냐면 이웃한 환경에 의해서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죠 이때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걸 경제적 위치가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 부동산의 값어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걸 경제적 위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에 의해서 위치가 변할 수 있더라 이때 위치가 변하는 건 경제적 위치 또는 상대적 위치예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지는 걸 이걸 우리가 경제적 위치가 변했어 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외부 효과라고 그러죠 잘 들어봐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근거는 무슨 성 때문이에요 부동성 때문이죠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 외부 효과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죠 이런 걸 경제적 위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경제적 위치가 변한다는 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근거는 부동성에 있어요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이때 경제적 위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경제적 위치가 변했다는 건 위치의 가변성에 의해서 경제적 위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그래요 물리적 위치 눈에 보이는 위도 경도 이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치는 경제적 가치는 변할 수 있더라 이걸 위치의 가변성 이때 위치는 당연히 경제적 위치예요 그런데 주변에 따라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아니라 상대에 의해서 얘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주변에 자연공원이 있어요 생태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죠 이 공원에서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쓰레기 매립지가 있으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걸 상대적 위치 또는 경제적 위치라고 해요 주변 환경에서 가치가 달라지는 걸 이걸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출지자가 많이 되는 건 이거예요 자연적 특성에 의해서 물리적 위치는 불가능하지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인문적 특성에 의해서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쓸 수 없는 땅을 쓸 수 있는 땅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쓸 수 있는 땅을 늘릴 수 있다 이걸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동성으로 물리적 위치는 불변이다 자연적 특성으로 물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인문적 특성에 의해서 주변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경제적 위치가 변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였고 그다음에 하나 보죠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될 수 있대요 용도의 다양성도 아까 우리가 부중성에 의해서 두 개의 근거가 된다고 했어요 만들 수 없이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해야 돼 최유효이용해야 되고 정부가 토지정책을 펼치는데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개인권리 침해할 수 있어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권리 침해할 수 있어 토지 공개념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용도의 다양성도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최유효이용은 가장 좋은 이용이죠 토지용도가 하나라면 토지용도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으면 가장 좋은 이용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그거 이용해야 돼 그런데 용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죠 다양하다 보니까 용도가 여러 가지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유효이용이라는 건 용도가 하나밖에 없으면 가장 좋은 이용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용도 중에서 가장 좋은 이용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유효이용의 근거는 두 가지예요 자연적 특성의 부중성도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되지만 인문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도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첫 문제 나오는 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 두 개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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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은 독립적으로 나오지 않고 자연적 특성과 비교해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만들지 못하는 자연적 특성에 의해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가 다양해서 용도를 바꿀 수가 있다 용도가 다양하니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땅을 늘릴 수 있다가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부동성으로 물리적 위치는 불변이지만 위치의 가변성으로 해서 경제적이나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 병합 분할 가능성은 토지는 합치거나 쪼갤 수 있다는 건데 병합 분할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이 넓은 토지가 있는데 이 넓은 토지에 하나가 있다라면 넓은 토지 이용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만약 이걸 쪼개면 이 작은 토지로 더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쪼개거나 합치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용도를 다양하게 바꿔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한번 풀어보죠 4-1, 4-2 두 개 풀어보죠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 개별성은 같은 게 없더라 개별성이 나오면 같은 게 없다 비대체성이 나와야 되고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돼요 안 돼요 적용 안 된다가 중요한 거죠 부동산에는 타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맞죠 중요한 건 개별성에서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죠 맞고 영속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적 배려를 요구한다 먼 미래까지 없어지지 않으니까 먼 미래까지 배려해서 개발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고 부동성은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죠 보니까 지대를 발생시키며라고 나왔어요 지대 발생하는 건 지대가 높아지는 걸 얘기하죠 이건 무슨성이에요 만들 수 없어서 귀하니까 땅값이 비싸지거나 토지임대로가 비싸지는 거죠 부동성이 아니라 부증성이라고 나와야죠 지대 발생하는 건 부증성이고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죠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되는 거 부증성이죠 부증성이 하나가 있고 만들지 못하니까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되고 하나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도 최유효이용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틀린 건 3번이 틀렸네요 부증성이라고 나와야 되고 개별성에 의해서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하다가 중요한 거죠 대체가 불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용도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얘죠 경제적 공급이 나와야 돼요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을 늘릴 수 있다 이걸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만약에 부증성이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부증성에 의해서 무슨 공급은?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4-2 보죠 만들지 못하는 부증성으로 인해서 부증성으로 수요의 입지 경쟁을 발생한다 수요자가 경쟁하게 된다 맞죠? 만들지 못하니까 귀하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지가가 상승한다 맞네요 지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개별성으로 인해서 같은 게 없으니까 표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나와야 돼요 비표준화니까 표준화가 어렵고 시장을 조직화시키기 어려우니까 비조직화시킨다 맞네요 표준화가 어렵다를 비표준화, 비조직화 만든다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같은 거 묶기도 어렵고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 부동성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키고 맞아요 지역에 국한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지역화라고 하죠 지역마다 다른 거 중요하죠 그리고 임장활동을 필요하게 한다 맞네요 사람이시죠? 가서 부동산 정보를 알아내야죠 영속성으로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맞죠? 없어지지 않으니까 임대료 수입이라는 소득이득과 가치 상승분만큼의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영속성은 감가상각을 필요한 근거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년 동안 감가상각이 배제되는 감가상각을 배제시키는 적용되지 않게 하는 근거가 된다 감가상각이 필요한 근거가 아니라 감가상각이 필요하지 않다는 근거를 얘기하죠 이걸 다른 말로 무슨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죠 물리적 감가를 역시 배제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물리적 감가, 감가상각을 배제시킨다 여기까지가 부부연계고 쉬는 시간에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에 해당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화장실 갔다 오세요 쉬었다 갈게요 번해주세요 혼 lon Geman stim sound 이 손 손 손